네들 셋이고 멀리 떠나 그럼 나도 헛은 짓 하지 않고 제가 위 여사님을 어떻게 믿죠? 워낙 뒤통수를 잘 쥐는 분이라서요 그래서 해솀이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야? 솔직히 당신 딸 보는 거 힘들어 해솀이 포기해 한지석 내가 왜 네 형이야 정신줄 놓지 마 난 이 회사 책임자야 강인푸드 매각하는 날이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 될 거다 브래드윤이 왔다고? 시간 끌지 말고 서둘러 진행시키라고 해 재욱아 이제 겨우 시작인데 이건 너무 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